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류나들 류스패나의 두겸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쌩얼로 왔습니다. 제 쌩얼이 너무 못나가지고 좀 부끄럽지만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무슨 메이크업을 할 거냐면 바로 여름이 가기 전에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.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먼저 렌즈를 껴줘야겠죠. 렌즈는 요즘 끼고 있는 초록색 렌즈를 껴줄 거예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 이렇게 렌즈를 껴줘으면 선크림. 이 선크림은 제가 계속 쓰고 있는 그 아이템인데 이거는 제가 올리브영 가서 제일 촉촉한 걸로 달라고 해가지고 구매한 다음에 쓰고 있는 아이인데요. 다시 사러 가야겠어요. 저는 여름이라도 선크림은 무조건 촉촉한 거를 쓰는 타입이에요. 약간 건성기도 있고 뭐 어디는 본들본들하고 그래가지고 복합성이라서 그냥 저는 촉촉한 게 좋더라고요. 그리고 백탁도 없어가지고 딱 이렇게 밀착이 됩니다. 여러분. 그리고 다음은 이 파운데이션도 제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이에요. 저는 사실 하나 쓰면 다 쓸 때까지 쓰는 편이거든요. 다음은 컨실러를 해줄게요. 제가 막 피부에 뭐가 나거나 한 건 없는데 이렇게 약간 제가 신경 쓰이는 좀 그림자진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컨실러로 가려주는 편이에요. 다음은 하이라이터를 할 건데요. 하이라이터도 늘 쓰던 제품. 저는 코끝이랑 T존 그리고 광대, 턱 끝 이렇게만 하이라이트를 하고 있어요. 거의 다 하는 건가? 그리고 다음은 요거. 사실 제가 하이라이터를 요걸로 한 번 더 해주고 있어요. 이거를 살짝 묻혀가지고 코끝 그리고 광대 부분까지 이렇게 펄이 조금 큰 그런 아이들로 확실하게 하이라이터를 주고 있어요.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제일 밝은 거랑 그 다음 밝은 거를 섞어가지고 콧대 그리고 눈두덩이 그 다음에 코끝, 입술 밑 이렇게 컨투어링을 해주고 있고요. 그리고 다시 큰 붓으로 이 두 개를 또 다시 묻혀가지고 얼굴 가장자리를 완전히 깎아줍니다. 저는 얼굴이 작아지고 싶기 때문에 확실히 깎아주는 편이에요. 턱 밑을 해줄 때는 이렇게 약간 투턱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 투턱 부분을 어둡게 칠해주면 완전 날렵하게 됩니다. 여러분. 그 다음으로는 치크를 해줄 건데요. 치크는 약간 웜한 아이로 해줄 거예요. 귀엽죠, 요거? 딱 봤을 때 발색이 그렇게 진하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되면서 웜하면서 또 여름 컬러랑 되게 착붙인 그런 아이템이네요. 저는 원래 치크는 여기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는 편인데 요즘은 조금 영해 보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앞볼에도 하는 편이고요. 그리고 코끝에도 살짝 해줘요. 이렇게 한 다음에는 요걸로 주근깨를 그려줄 거예요, 여러분. 제가 여름에는 또 주근깨 메이크업을 하고 싶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주근깨를 살짝만 그려줄게요. 요걸로 살짝살짝만. 너무 과하지 않게. 사실 이렇게 주근깨를 찍어주는 거는 뭐 요철이 생겼을 때나 트러블이 생겼을 때 약간 시선 분산을 위해서 찍어주는 것도 좋아요. 다음으로는 아이 메이크업을 해줘야겠죠. 요걸로 제일 밝은 거를 묻혀가지고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사실 이게 발색이 그렇게 진하진 않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냥 좀 유분을 없애준다. 요런 느낌? 그리고 나서 요 컬러로 이제 두 번째 바탕을 깔아줍니다. 그리고 약간 이 치크 컬러랑 맞게 웜한 컬러로 하기 위해서 요걸 준비해왔어요. 요거는 제가 류나분한테 생일선물로 받은 거예요. 여기에 요 피치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피치 컬러를 묻혀서 한번 써볼게요. 피치 컬러를 눈 끝에다가 이렇게 발라줄게요. 근데 생각보다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, 여러분. 그래서 좀 더 진한 발색을 원하면 확 팍팍 묻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아이예요.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 약간 펄이 들어간 그런 코랄 컬러도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요걸 묻혀서 요것도 그 자리에 그대로 오! 완전 피치피치! 여름스러운데? 그리고 언더에도 끝까지 해줄게요. 요거는 약간 제가 평소에 쓰는 컬러감이랑 좀 다르게 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으로는 여기 옆에 있는 약간 골드빛 펄? 요걸 한번 사용해볼게요. 요거는 쌍꺼풀 라인이랑 여기 밑에 부분에만 발라줄게요. 이렇게 하고 나서 요 갈색, 이 브라운 컬러를 묻혀가지고 쌍꺼풀 라인에만 또 발라줄 거예요. 그리고 밑에 부분까지 밑에 부분은 요 눈 가운데 있죠? 눈 가운데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 다음 요거 요 스틱 섀도우로 그냥 포인트만 살짝 줄 거예요. 눈 밑에 가운데라든지 그리고 눈 앞머리 이런 데 하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, 이게. 그리고 눈 가운데 살짝 요렇게 한 다음 제 화장의 하이라이트 요즘 요걸 진짜 많이 쓰고 있어요. 원래 예전에도 많이 쓰긴 했는데 한동안 펄을 안 쓰다가 여름이라고 하는지 뭔가 펄이 좀 땡기는 거예요. 근데 아마 가을까지 쓸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요거를 눈 가운데 부분 부터 앞에까지 그리고 눈두덩이 가운데 부분에도 요렇게 발라줬습니다. 어떤가요? 완전 블링블링해졌죠? 그리고 아이라인을 그리기 전에 뷰러를 한번 해줄게요. 이 뷰러는 제 메이크업 때 늘 나오는 단골 손님이죠. 사실 거의 다 단골 손님이긴 한데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휴대도 간편하고 사용도 간편하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한 거고요. 이게 동양인 눈매에 좀 잘 맞게 그렇게 설계가 돼 있대요. 그래서 그런지 뷰러할 때 찢어지도 않고 좋아요. 이렇게 해주고 아이라인은 요걸 사용합니다. 오늘은 살짝 눈꼬리를 올리고 싶어요. 약간 여름이 가기 전에 하고 싶은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살짝 좀 과하게 해봤어요. 그리고 아래에 페이크 속눈썹을 살짝만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리고 마스카라를 해줄게요. 사실 속눈썹을 붙이면 더 예쁘긴 하지만 저는 여름에 특히 속눈썹을 붙이면 너무 답답하고 무겁더라고요. 그래서 원래는 여름에 연장을 좀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연장을 한 번도 안 했어요. 그리고 언더까지 살짝만 해줄게요. 사실 언더 속눈썹이 많은 분들은 살짝만 해도 완전 티가 나지만 저는 살짝 하면 완전 티가 안 나거든요. 그래가지고 페이크 속눈썹을 그린 것도 있고 자 그리고 눈썹 눈썹은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할 거예요. 요거는 마스카라고 요거는 아이브로우예요. 먼저 결을 이렇게 빗어주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줄게요. 이렇게 그린 다음에는 한 번씩 빗어줘야 좀 더 연해지더라고요. 저는 눈썹이 좀 연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 빗어주고 눈썹 마스카라까지 하면 완성입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 입술을 해줘야겠죠. 입술은 베이스로 요 아이를 사용합니다. 여러분 이 친구도 거의 다 썼어요. 보이시나요? 요것도 이제 바꿀 때가 되었는데 아무튼 저는 모든 립의 베이스는 요걸 쓰고 있어요. 요즘 이렇게 하고 손으로 블렌딩을 해줄게요. 요 컬러감은 이렇게 그냥 되게 자연스럽죠. 그래서 진짜 베이스로 하기 좋아요. 이렇게 한 다음에는 짠 요건 제가 요즘 가끔 쓰고 있는 립인데요. 계속 요걸 쓸 것 같아요. 이게 되게 밝은 컬러라서 좋더라고요. 여름이니까 탁한 컬러감보다는 이렇게 되게 밝은 컬러감이죠. 요걸 해주고 또 손으로 블렌딩을 해줄게요. 그리고 저는 립 라인보다 살짝 위로 그리고 마지막이에요. 마지막은 짜잔 요걸로 립 안쪽을 또 어둡게 칠해줍니다. 이렇게 해주면 여름여름한 메이크업이 완성됐고 이제 머리카락도 평소랑은 좀 다르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고데기를 하나 샀거든요. 한번 해볼게요. 요게 페북 광고가 진짜 많이 나와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한번 저같은 똥손도 괜찮은지 써보겠습니다. 사실 히피펌들 보면서 그 여름만에 그 청량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도 나고 뭔가 머리숱도 많아 보이고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쯤 해보고 싶었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 괜찮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다 하고 여러분들께 완성본을 보여드릴게요. 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제가 여름이 가기 전에 꼭 해보고 싶었던 그 메이크업과 헤어를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? 사실 제가 헤어도 그렇고 메이크업도 그렇고 좀 곰손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보다 한 뭐 50% 40% 정도밖에 안 나왔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은 제 메이크업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꼭 남겨주시고요.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아래에 있으니까 꾹꾹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꼭 또 봬요. 안녕 안녕